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어질어질한 그런 여인의 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비록 지금은 헤어진 남이고 전 남친이지만 그래도 아직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멀리 비번 치고 집에 들어간 건데요. 안에다 쪽지 남기고 왔으니까 당연히 이런 제 마음도 알아주겠죠? 원제 집 비번 알고 있으면 치고 들어가도 되죠? 제목처럼 상대방의 집 비번을 알고 있으면 그걸 치고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해서 글 써봐요. 일단 상대는 남자고요. 저랑 주고받은 마지막 말이 나중에 우리 서로 얼굴 보면서 대화하자 이거였거든요. 사실 그래요. 2주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 사람 집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우리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하튼 대화를 좀 하려고 집 앞에서 3시간을 기다렸는데 무슨 이유인지 끝까지 집을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날씨가 너무 춥고 그래서 정말 혹시나 해가지고 비번을 살짝 눌러봤는데요. 바로 열리더라고요. 맞아요. 번호를 아직 안 바꾼 거죠. 저를 생각해서. 솔직히 이때 많이 놀랐지만 뭔가 다행이다 싶기도 하고 여하튼 그렇게 안으로 들어갔는데 역시나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주인이 없는 집에 들어가는 거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 알고 있지만 날이 너무 춥고 하니까 요즘 날씨 알잖아요. 영화로 떨어지는 거.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집안이 좀 지저분하길래 제가 정리 좀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 보면 들어올 거라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안 오길래 쪽지 한 장 써두고 그냥 나왔습니다. 오빠 나 꽁꽁이야 잠깐 들렀다가 말도 없이 찾아온 거 정말 미안하고 나 원래는 밖에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너무 추워가지고 잠깐 들어왔다가 청소도 내가 한 거니까 너무 놀라지 말고 기분 나빴다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나 오빠 너무 보고 싶다. 오빠 생각 아직 많이 하고 나 좋아해. 그러니까 이거 보면 꼭 연락 좀 해줘. 나 기다리고 있을게. 이렇게 제 마음을 남기고 왔는데 여러분들 보기엔 어떤가요? 이 쪽지를 보면 상대방도 제 진심을 느낄 수 있겠죠? 아니면 반대로 더 화가 나고 난리를 칠까요? 저로서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요. 하고 나니까 뭔가 좀 불안해서요. 이거 정말 괜찮을까요? 근데 보통 이런 경우 상대방 집 비번을 알고 있으면 또 거기다 헤어졌지만 그걸 안 바꾸고 있는 거라면 그냥 비번 누르고 들어가지 않나요? 저만 이렇게 누르고 들어가서 기다린 건 아닌지 조금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봅니다. 이거 혹시 제가 잘못한 건가요? 뒤에 하나 더 있습니다. 댓글 1번 아니 닌 미쳤어요? 뭘 치고 들어가? 돌았네 진짜. 끌 끌 끌 끌 끌 끌 끌. 댓글. 이야 지 때문에 일부러 비번을 안 바꾼 거라고 착각 오지게 하네. 돌겠다. 드라마 좀 그만 봐라. 2번. 보니까 이미 헤어진 전 남친의 집인 것 같은데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납니다. 집 주인의 동의가 없는 출입은 무조건 무단 침입이야. 아니 이게 범죄라는 걸 굳이 내 입으로 말을 해줘야 아는 건가? 어? 닌아. 당신은 지금 중대 범죄를 저지른 거라고요. 상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선을 아득히 넘어가 버렸다고. 꼴에 비번 알고 있다고 정당화하는 거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 하긴 진짜 범죄자들도 이런 가짜는 핑계를 대긴 하더라고. 어? 3번. 이런 미친. 야 이거 성별 반대였으면 바로 경찰 재판행이다. 정신 차려. 4번. 그러니까 2주 전에 헤어진 사이다 이거지? 어? 남자는 너를 피한 거고 너는 남자 집 문까지 따고 들어갔다는 건데. 야. 아니 웃긴다. 누가 너한테 3시간 동안 기다리라고 했냐? 어? 추우면 너희 집으로 들어갈 일이지. 거긴 왜 쳐 기어 들어가? 이거는 경찰에 신고 당해서 싼 일이고. 보니까 또 그 지랄 할 것 같은데 너 그러다가 진짜로 찰컹찰컹 한다. 하지 마라 그거. 인생 조직이 싫으면. 5번. 5번. 뭐라고요? 6번. 6번.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누가 계산을 하는 게 맞는지 그게 궁금해서 글 써봐요? 일단 저는 결혼을 했고 지금 현재 6개월 된 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미혼이고요. 그리고 언니는 미혼이고요. 다들 하나같이 민기적 민기적 민기적. 정말 아무도 계산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눈치가 안 보여. 그런 눈치가. 결국엔 싸움이 생겼는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주세요. 이게 정말 제가 계산을 해야 했던 걸까요? 언니 하는 말이 너는 그래도 직업이 있으니까 이거였는데. 아니 이게 말이지? 내가 호구야? 참고로 언니는 무직이고 저는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 출근을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뭐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둘 중에 하나가 사는 줄 알고 그냥 나왔다 이러더라고요. 댓글 1번. 아니 엄마랑 언니 만나는 건데 그 푼 돈이 그리 아깝다냐? 네 됐으니? 아니 그렇게 따지면 엄마는 자식들한테 사주는 거고 언니는 자기 엄마랑 동생 사주는 건데 그 돈이 아까운 거예요? 왜 나한테 뭐라 그래요? 2번. 아니 이런 미친. 지금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지금 니들 셋 다 백수다 이거지? 어? 백수들 주제에 브런치는 무슨 브런치야. 그냥 집에서 식빵에 잼이나 발라 처먹든가 하지. 이 정신나간 것들아. 3번. 이야 이건 뭐 남도 아니고 친부모 자식 가족끼리 이러는 건 내 살다 살다 또 처음 보네. 니들 지금 셋이서 개그하냐? 개그해? 그래 웃긴다 웃겨. 그래 그래. 4번. 누구긴 누구야. 제일 먼저 만나가지고 먹자고 한 사람이 돈을 내야지. 그리고 친가족들끼리 일할지를 해둘 거면 그냥 만나지도 마라. 아니 그나저나 니들 셋 중에 누가 제일 먼저 만나자고 했냐? 일단 개가 범인이다. 5번. 이야 최근에 봤던 글 중에 제일 지저분하네. 달달달달달달. 계산도 하기 싫을 정도면 브런치를 아예 하지 말든가. 그것도 아니면 먼저 하자고 한 사람이 내든가. 아니 근데 그래도 니들 가족 아니냐? 가족인데 밥 한 끼 내는 게 그 돈이 그렇게 아깝다냐고.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9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진짜 웃기는 상황이네. 뭐 친구도 아니고 내 언니 내 동생 내 엄마인데 서로가 내겠지 뭐. 이렇게 짱구를 굴렸다는 거 아니야. 야 상상하니까 진짜 골 때리는구만. 끌 끌 끌 끌 끌 끌. 드디어 끌. 그러니까 서로가 얻어처막을 생각만 했다는 게 진짜 소름돋아요. 7번. 진짜 골 때리는 모녀들이구만. 거기다 결혼하기 전에 아빠 카드 이지라. 아휴 저기요. 이럴 거면 가족이든 뭐든 그냥 아예 만나지를 마세요. 그나저나 니들 집안에 끼어있는 니남편이 너무 불쌍하다. 아빠도 불쌍하고. 8번. 애초에 백수들이 브런치를 하겠다고 사치 부리는 거 이런 거지같은 꼴 자체가 개 노답이긴 하죠. 예? 근데 육아휴직 중이면 급여의 한 80% 정도로 나오지 않나? 아니 그러면 니가 좀 사지 그랬어요. 언니 백수라며. 근데 브런치 이야기를 먼저 꺼낸 사람이 언니 엄마면 이것들도 진짜 기생충이오. 사람 아니지. 꺄이 꺄이 꺄이. 9번. 미친 브런치는 개뿔 이 뿌락치 같은 것들이. 대답글. 다른 사람들 피나 쭉쭉 빠는 것들만 모였으니 당연히 이런 거지같은 꼴도 생기는 거예요. 그나저나 셋 다 민기적 민기적 진짜 웃겼겠다. 끌이 끌이 끌이. 2번. 이야 가족들끼리 진짜 가지가지 한다 정말. 아니 무지기든 뭐든 출근을 하든 안 하든 그게 뭐. 그게 뭐. 돈이 없으면 브런치를 아예 처먹지려마 이것들아. 그리고 아기 이야기는 왜 하는 거야. 뭐 어쩌라고. 아기 데려가면 돈 안 해도 된다 이거야 지금. 뭐 마페야. 지금 이 사연들 두 개를 합쳐서 등장인물이 총 4명이죠. 냅다. 절대 엮이고 싶지 않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내 주변에 없기를 바라면서. 이만 인사드려요. 감사합니다.